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6월도 다 지나갔고 날씨도 막 너무 덥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렇죠 이제 우리 그래도 남은 하반기 있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의 절반까지 우리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될지 같이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막 수학은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제 더 하면 해도 뭐 될까? 뭐 이쯤 하면 된 거 아니야? 뭐 그냥 연습이나 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니까 한번 찬찬히 같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영찬 영찬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 남은 커리큘럼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목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등급별 공부 계획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유문모 딱 지나고 뭐 이제 여름방학 다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런지 되게 질문들이 많이 해요 막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엄청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정리를 해보니까 주로 그 친구들의 고민 상황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질문들을 제가 딱 정리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딱 처음 했는데 우리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미 이제 완강된 이제 끝난 커리큘럼들입니다 맨 처음 뭐가 있었냐면은 필수 기초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1 수학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딱 수능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한 이제 강좌였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아직 이제 내가 고1 수학 하다 보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하루도 아니야 그냥 진짜 반나절도 아니고 정말 딱 몇 시간만 투입하면 되니까 아직도 불안한 친구들은 잠깐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개념 수업이 있었고 기초 개념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념만을 딱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강좌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2가 실전 개념과 실전 기출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개념 강좌라는 건 결국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있었던 이 기출들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기출들을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강좌를 다 완강했고 막 이제 평가들 친구들이 많이 달아줬으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친구들이 막 처음에 앞에 한두 강의만 들어보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이제 실전 개념인데 어려운 걸 가르치지도 않는데 뭐 한다 뭐 한다 했는데 이제는 이미 아닌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막 친구들 평을 보면은 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찬이 그러니까 저죠 영찬이 거의 다 모든 그 스킬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막 잡스킬 말고요 잡스킬은 제가 좀 정말 싫어합니다 기출, 강좌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출을 푸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업을 선택하는 거지 무슨 막 교과서로만 푼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이제 친구들에게 수강평들이나 제가 현강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봐도 어떤 친구가 막 이제 억울해 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옛날에 그런 이제 옛날도 아니지 옛날이 아니에요 올해 초니까 그때 막 이제 그런 평을 봤을 때 자기가 댓글을 달고 싶었대요 선생님 그런 거 아니라 다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달지 그랬니? 라고 했더니 잘 달았다가 막 이렇게 누가 막 고소할까 봐 못 달았대요 아니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닌데 왜 고소를 당하냐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텝2 강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즉 N제 강좌죠 N제 강좌가 우리 수학1, 수학2 그 다음 미적분까지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쭉 이어줘도 괜찮은데 우리 상반기에 충분히 이제 많은 컨텐츠를 제공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쫙 따라온 친구들은 아마 실력이 차근차근 차근 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인증을 해준 친구들도 물론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7월 말에 개강될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강좌를 개강하냐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따라오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딱 하려고 하는데 다 들이려고 하니까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 듣죠? 제가 그래서 실전 개념은 그 선별을 해가지고 그 선별 강좌들을 공지사항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시험이 다가오고 마음은 불안하고 막 이제 급박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다 못 듣겠잖아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어떻게 할 거냐면 스텝 1부터 스텝 3 즉 이만큼이죠? 이만큼들의 내용 중에서 뭐냐?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안 출제됐는데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뭔가 현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르쳐도 가르쳐도 맨날 까먹는 주제들이 있어요 정말 잘 까먹는 그런 주제들을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그리고 플러스로 약간의 연습 문항 각 주제별로 필요한 연습 문항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압축한 강의를 제가 7월 말에 이제 개강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구모까지 그리고 더 이제 길게 봐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이제 지금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실전 개념, 실전 기출, 문제풀이까지 쭉 다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아직 자기가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7월 말에 개강한 이 압축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뭐 수학이니까 실전 모의고사들이 쭉 진행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6평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2회차를 이미 우리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도 찍었고요 혹시 친구들 뭐 지금이라도 뭐 이제 요거는 시험법률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연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다운받아서 풀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대비해서 저희 영차영찬 모의고사가 총 몇 회 진행되냐면 여기 써 있죠?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몇이죠 여러분들? 9입니다 9회차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구모 전까지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한 회차가 제공이 될 거고 시즌 1이 4회차가 이렇게 우리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모가 끝나고 나서 구모의 경향을 이제 반영해서 시즌 2, 3회차와 그리고 이제 별도로 파이널 1회차가 이렇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총 몇 회차? 9회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고 제작하는 퀄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우리가 5회 정도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제 온라인 요 퀄을 말하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에 진행되는 퀄 모의고사를 5회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이감 국어에서도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수학에서도 반응이 되게 괜찮은 모의고사거든요 요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회차가 좀 더 많고요 여러분들 아마 국어에서 익숙해서 이미 알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요 그래서 온라인은 제가 이제 회사 측이랑 확인을 해보니까 총 10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10회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총 몇 회입니까 10회, 5회? 여기 보시면 9회죠? 그래서 24회 있고요 이미 여기에 있는 2회차까지 합치면 총 26회차의 모의고사를 제가 올해 이제 수능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까지 연습이 딱 잘 됐어, 복습도 잘 됐어 그럼 이제 같이 26개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수능까지 대비하면은 뭐 부족함 없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우리가 11월 중순이죠 수능까지 진행할 우리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딱 강의를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내 목표가 3등급이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요 우선 여러분들 8월 말까지라는 거는 그냥 이제 구모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모 전까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 실전 개념이 사실은 3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아직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생님의 실전 개념 강의를 들었든지 완벽하게 다 공부를 했어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이제 3등급이 목표진 않을 거고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제 실전 개념 강의가 그래도 그 양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편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도 들을만 하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 실전 개념 그리고 이제 실전 기출의 스텝 1 있죠 그러니까 실전 기출 이제 교재를 보시면 두 단계입니다 스텝 1과 스텝 2 있는데 스텝 1까지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영차양천 압축 강의를 이렇게 우리가 8월 말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뭘 해야 되는 거냐 실전 개념과 실전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수학도 반복과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 분명 저거 배운 건데 배운 건데 배운 건데 이게 맨날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돼 어떻게? 여러 번 복습해서 그래서 실전 개념과 실전 기출을 다 회독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야 돼요 간혹가다 3등급 목표인 친구 중에서 저는 모의고사 푸는 게 막 무서워요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많은데 당연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주아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춤 같은 걸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막 선생님이 못하는 거 계속 하라 그러면은 싫어요 막 화나거든요? 화나지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 아니야? 아우 막 못 풀겠는데 시간 재고 시험 보고 채점을 하래 그치만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신에 킬러를 제외하고 풀어주세요 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푼다고 치면은 킬러 예를 들어서 22번, 15번, 14번 그리고 이제 뭐 선택 과목에서 30번, 28번, 29번 이 정도를 제외한 다음에 여러분들 100분을 재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는 풀만 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나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목표인 경우는 이렇게만 딱 이제 우리 수능 전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원하는 이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혹은 이미 내가 목표가 2등급 딱 목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등급 목표인 경우랑 1등급 목표인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컨텐츠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 이따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완성도와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하냐에 따라서 2등급이 되는 거고 1등급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공부해보는 친구들 알 거야 이 두 목표는 공부하는 내용 진짜 똑같아요 뭘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 8월 말까지는요 0차 1차 실전 기출의 스텝 1 뿐만이 아니라 2를 보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항상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면 그러니까 고난도 기출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이렇게 스쳐는 지나가 봤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그런 기출 내용 기억나? 하면은 어... 어... 아니요? 이런다거나 풀어봐? 이러면은 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스텝 1은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근데 스텝 2가 어떤 것들이냐면 이미 기초했었던 어떤 킬러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킬러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킬러 내용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목표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도 이미 문제풀이 완강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N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 N제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로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기출이라든가 뭐 EBS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그 베이스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설, 모의고사들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문제들의 연관된 기출 문제들이 이미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면서 또 다시 뭐냐? 복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8월 말까지 이 정도 딱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9월부터는 뭐냐? 이 실전 기출 스텝 2 그러니까 과거의 킬러인 거죠 그리고 이제 N제 연관된 문제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다외도록 하셔야 돼요 이 2등급 목표다 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잘 까먹어요 원래 인간이 다 까먹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나 기억력이 안 좋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다외독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 번 공부를 해서 복습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채워가 되도록 다외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거를 복습하라는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 이 정도 목표라고 치면은 쉬운 거는 꽤 잘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좀 힘든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은 실전 모욕사 킬러 제외 아니죠? 그냥 쭉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등급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잘 할 테니까 스텝 1 스텝 1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쉬운 4점이란 말이에요 뭐 2점 3점 이런 거 아닙니다 쉬운 4점인데 그 정도는 잘 풀어 제가 보면은 그래서 뭐냐 스텝 2만 한 번 다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평가 문제는 잘 아는데 또 이제 막 교육청 문제 중에서 좀 이렇게 인기 없는 것들 주목을 못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확히 풀고 복습해주셔야 했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뭐냐 이거 연관된 문제들이고 새로운 문제들이니까 공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친구들은 다회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는 그 마음에서 믿는 마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바로 이렇게 그것부터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말이 그죠 완성도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때 우리 좀 유명한 그 이제 림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막 이제 손흥민 박재범 봉준호 레츠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봉준호 감독님을 그래서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 봉준호 감독님이 제가 사실 영화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요새는 잘 못 보긴 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의 미친 남자다 해서 봉테일스라고 불러요 일스는 아니고요 그냥 일스까지 붙여버렸네 봉테일이라고 부릅니다 봉준호와 디테일의 합성은 거죠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가시냐 하면은 막 이제 찍으실 때 몇 초에 어딜 바라봐야 되고 막 이런 거까지 다 결정이 되겠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 막 어긋나면은 컷 이러고 이제 다시 찍어 막 이렇게 하신다는 되게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디테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디테일을 완벽하게 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르신 거거든요 다른 유명한 외국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막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글자의 글자 책까지 신경 쓰면서 만들어 나가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과연 아 그래 이런 거에서 디테일은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인 거 알겠는데 그럼 대체 수학 공부에서 디테일은 뭘까요? 라고 누군가가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 디테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체,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이 기출들 있잖아요 그 기출들을 전체의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거 무슨 문제였지? 라고 떠오르는 건 당연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분해합니다 그 문제의 예를 들어 어떤 조건들, 어떤 조건들, 어떤 발문 내용들 이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그 문제를 정말 분해하고 해체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 첫 번째 필요해요 그것이 수학 공부에서 디테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이 계산도 사실 요새 되게 중요하잖아 계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무슨 계산을 빨리 하겠다고 이상한 잡스킬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평가원 채용 기출을 보면은 그 잡스킬을 쓰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우리 평가원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셔서 그 스킬을 못 쓰는 문제들을 내시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연습할 때도 두 가지 연습해야 돼 뭐냐? 그러니까 맞계산, 맞계산이라는 게 그냥 진짜 힘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맞계산도 연습을 하셔야 했고요 두 번째 뭐냐? 그치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잡스킬이 아니고 이미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방식의 어떤 이제 효율적인 계산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6목만 해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완벽하게 구분을 하고 각각들을 내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 문제, 풀이 문제, 모의고사 문제 다입니다 무슨 평가원만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해하시고요 그 분해한 것들 각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순간 뭐냐? 당연히 1등급 목표뿐만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완성도와 디테일을 우리가 점점점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목표에 따라서 3등급, 2등급, 1등급 목표에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자 라고 이제 한번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 수능까지 이렇게 한번 뭐냐? 달려가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정리해봤으니까 친구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았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4등급이고요 혹은 이제 3, 4등급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2등급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막 정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2등급 그냥 기출 공부하고 모의고사 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나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 기출만 푼다고 해서 2등급이 되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현재 그래서 기출도 해야 되고요 엔제도 해야 되고 실전모제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수능까지 배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확실한 목표가 있고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려는 그 의지까지 있어 근데 고민이 되는 거니까 정말로 이제 앞으로 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약한 거는 이 고난도 기출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치만 거의 100%다 그 고난도 기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엔젠은 너무 많이 풀 필요 없어 시중에 사실 저도 엔젠 다 만들고 촬영까지 다 했고 수많은 엔젠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막 다 풀어야지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과해요 여러분들 엔젠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서 엔젠 중에서도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 이런 거는 풀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고난도 기출이나 기출 중에서 연관성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너무 쉬운 엔젠들 있죠 그런 것만 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이 복습하고 뒤에 얘기했지만 실모를 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에 엔젠를 풀어달라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저희 이제 영차영차한 문제풀이가 그런 엔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게 아니더라도 제게 아니더라도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그러니까 건수도 많이 하지만 한 이제 한 두 권에서 세 권 그러니까 많아야지 두세 권을 맥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부담된다 그러면 제가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솔직히 제일 추천하는 거는요 한 권을 잡고 이것을 다외독하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이렇게 어? 여러 번 보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두 권 정도 해서 다외독하는 걸 제일 추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전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당장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전모의고사는 앞에 두 과정이 완벽하게 됐을 때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모의고사 봐봐서 알잖아 이게 무슨 막 시간 제고 계속 푼다고 실력이 늘지는 어차피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서 꼭 풀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단, 단, 단 여기 써있죠 여러분들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15번, 그 다음 이제 14번, 21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뭐 22번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 이제 28번, 30번 이렇게 이제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연습은 해보세요 더 어려운 게 뭘까? 그래서 몇 문제 정도? 다섯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시간을 제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냥 100분 재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그 시험지 보관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다 소중한 이제 돈 아닙니까? 버리지 마시고 모아뒀다가 요 남겨둔 문항들은 그때 이제 실력 다 이렇게 항상 시킨 다음에 풀어보시면 제일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하시면 되겠다 기출 먼저 확실하게 엔젠은 가볍게 한두 권 정도만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무는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혹은 병행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요 어려운 문항들을 제외하고 먼저 시간 제고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 요것도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뭐냐? 80점 정도의 벽에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같은 거 보면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엔제도 해갖고 모여서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뚫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80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당연히 딱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방금 그 얘기랑 연결되는데 정확히 몇 점이 부족한 겁니까? 20점이 부족해요 그럼 뭐냐? 20은 간단하죠? 4, 5, 2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어려운 5문제를 내가 못 건드리거나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문항에서도 실수로 해서 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 우선 80점을 뚫어서 한 번에 92, 96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건 안정적인 84, 88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봐도 저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80점보다 낮은 점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점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어차피 5개의 문제가 어려운데 이 5개 모두가 신유형이라는 그런 경우 편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걸요? 5개 중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한 4문제까지는 기존 유형이고요 한 문제가 신유형이거나 혹은 문제의 시험이 그날 좀 특이해 그럼 이제 3문제까지가 기존 유형이고 2문제가 신유형일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아는 걸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4, 88을 받고 싶어? 그러면 고난도 교체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 점수까지는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등급별 목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본인도 알고 있는데 기출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 남은 기출이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제를 풀어요 엔제 중에서 뭘 푼다? 쉬운 엔제를 풀어요 기분이 좋거든 왜? 풀려요 그런데 시험 보면 비슷해 왜?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어차피 너희가 풀 수 있었어거든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피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하반기니까 피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자라는 게 돼 있고요 그걸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벽에 막혔다는 건 그래도 이 점수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쉬운 문제들은 사실은 잘 풀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도 괜찮아 좀 더 어려운 거 도전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먼저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고난도 기출과 그 기출들을 응용하고 활용한 엔제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엔제 이런 게 아니야 조금 어려운 엔제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문제를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막 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막 풀면은 점수 별로 안 올라요 뭐 하는 거다? 이 엔제를 통해서 기출과 새로운 문항에 대해서 그들의 연결성을 파악해야 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네 문제, 세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기출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지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제, 저희 엔제 교재 만들 때 왜 대체 여기 새로운 문항과 연결된 기출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배치를 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이걸 풀어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그 연결성을 파악을 거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파악하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서 84, 88, 그 다음 더 나아가서 92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성에 집중해서 엔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여러분들은 실전 모의사를 연습할 건데 실물을, 시간을 늘려서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풀면은 거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거나 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10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130분 푸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해줄게 130분 딱 잡고요, 전체를 푸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130분 잡고 풀어 내가 130분으로는 잘 푸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130을 자꾸 풀어 100분 잡고 풀어봤자 맨날 비슷한 이 5개 뭐 풀어가지고 아, 우울해 역시 안 되나? 또 안 된다 그럼 또 마음 급해서 앞에는 또 틀려요 또 안 풀려 또 틀려 이게 맨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130분 딱 잡고 여유롭게 푸신 다음에 그렇다고 막 여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푸는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푸시고 나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은 100분 잡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딱 이제 시간이 그럼 언제 줄어드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죠? 고난도 기출을 완벽하게 알고요 연결성을 파악할 줄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 130분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88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130분에 100점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아 그건 당장은 쉽지 않고 88, 90이 이걸 받은 다음에 안전적으로 그 점수 나온다? 그러면 100분 잡고 연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친구들이 완벽하게 딱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또 이제 상반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늘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차분히 풀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안 되고 무제한으로 풀면요 모의고사 문제들 모두 풀 수 있답니다 실제 풀 수 있어요 막 옆에 어떤 친구들은 어, 아닐걸?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관찰하고 직접 얘기해봤거든요 진짜 풀 수 있어 근데 100분 시간을 예고피면은 점수가 너무 들쭉날쭉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70점 받았다가요 막 90점 받았다가요 가끔씩 더 낮은 것도 막 받아 진짜 막 완전 진짜 개 말리면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미쳐버리겠죠 와, 대체 뭐가 내 실력인 거지? 딱 이거 받았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 달 받았어 아, 그럼 이게 뽀록인가? 이게 진짠가? 막 자기도 막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텐셜 자체는 이미 그 최고점의 포텐셜을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한 거냐 이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공부의 완성도 그 다음에 공부의 디테일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인데요 연습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나오면은 잘 푸는데 뭔가 좀 생소한 것들이 나와 그러면은 점수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여러분들 그냥 완성도인 겁니다 완성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시험 범위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이 완벽하게 이 원을 채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요런 친구들이 이제 요런 질문하는 친구들 보면요 보통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요렇게 이제 뭔가 삐죽삐죽하게 알아 막 요렇게 딱 해서 여기 있는 건 되게 잘 알아 근데 요 바깥에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성도가 부족한 거지 이게 꽉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디테일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 이걸 내가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못하거나 좀 느리거나 부족한 것들에 집중해서 그거를 채워나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완벽하게 채워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발생돼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 당연히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보냐 점수는 또 잘 나와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하겠지 그럼 더 빨라져 더 정확하게 풀어져 더 생겨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즉 이런 선순환 과정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기면서 100분 시간 딱 제고 풀었을 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 나 그냥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시험을 계속 보잖아 그러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채우려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걸 안 채우고 공부하잖아 그럼 계속 점수가 들쭉 나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자신감이 팍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데요 떨어져 그러면 어쩌지 어쩌지 막 마음만 급해 어쩌지 어쩌지 문제를 더 풀어 또 들쭉 나줄게 더 떨어져 더 풀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런 악순환 과정이 완벽하게 생깁니다 그럼 이거 되게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문제를 무지성으로 막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게 풀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험지를 풀었을 때 완성도와 디테일을 올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시험지에서 조금이라도 천천히 푸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막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들 문제들을 분해하고 해체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디테일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조금씩 올려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채워놨을 거 아니야 이 남은 걸 채우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채워지진 않아요 그랬으면 이미 채워졌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씩 요만큼씩 물론 요만큼씩 물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11월까지 무조건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채워 나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실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하면 되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그냥 무지성하게 풀고 체크하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찢어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완성도와 디테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게 내가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 강의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걸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포텐셜이 있다니까 진짜로 풀 수 있어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딱 첫 번째 선택했을 때 어 이거 나 맞는 풀인가? 고민하다가 막 시간 날리고 분명히 맞는 걸 선택했어 근데 어 중간쯤까지 가다가 어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다른 방법을 풉니다 그게 너무 많아 제가 옆에서 문제 시험 보고 있는 거 보면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올려서 자신감을 우리가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냐 그 다음 뭐냐 여기 있습니다 1, 2등급을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항상 많이 하죠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이건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요게 이제 막 3, 4등급이 2등급 되는 것보다 요 1, 2등급이 안정적인 1등급 되는 거 그리고 이제 1등급 친구들이 안정적인 96, 100 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어려운 첫 번째 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뭐냐 사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까지도 아직도 최신 고난도 기출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명한 평가원 기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간 교육청 기출들이나 사관학 기출 같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냐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교제 스텝 2 내용을 완벽하게 복습해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돼요 어떻게 향상시키는 거냐 항상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당탕탕 다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당탕탕을 더 빠르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딱 보죠 읽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줄 한 줄 그 다음에 수식 그 한 줄 한 줄의 해석 방향들을 점점 연습해야 돼요 그 해석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문장 읽자마자 든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 내가 이제 A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이게 맞을 때도 있고요 틀릴 때도 있겠죠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였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풀다가 연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읽고 어떤 방향일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잘해질수록 그 첫 번째 선택한 여러분들이 A라고 딱 고른 그 방향이 맞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높아지면 뭐다?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문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쓰기 전에 막 쓰는 게 아니라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딱 보고 아 이거 어떤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시작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베이스가 뭐냐? 요런 고난도 기출들 요런 이제 문제들의 해석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요렇게 우리가 보는 거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친구들은 구모 전까지는 엔젤을 꼭 병행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냥 실무원 풀면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엔젤을 푸셔야 됩니다 왜냐? 엔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더 이렇게 파고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는 전체 이렇게 시험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사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무난한 느낌에 가까워요 막 특이한 실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 좀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엔젤을 병행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구모 이후에는 실무 위주로 쭉 진행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방금 말한 것처럼 요런 해석을 우리가 잘 신경 쓰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 방금 한 말에 연장선상에 있는 말인데 이런 감각이 생겨야지 안정적인 1등급 내지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문제가 있고 내가 있잖아 사실은 이 시험, 수학 문제라는 건 문제와 나와의 싸움이자 대화, 컨버세이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주도자가 논의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시면은 문제와 나중에서 문제가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문제 조건을 내가 해석하는 건 맞는데 문제에 이제 끌려가는 거야 문제가 막 이 방향으로 막 카봐 하면서 막 함정이 예를 들어 있어 그럼 나는 막 끌려갑니다 막 그 다음 조건이 있어 그럼 뭐야? 오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갈팡질팡 하는 거야 어쩌지 어쩌지 막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그 문제라는 게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조건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방금 말한 이런 연습, 해석 연습을 해서 내가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그 방향, 내가 문제를 읽고 해석하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내가 끌고 가면서 그게 어 맞아? 당연히 맞는 거지 간혹가도 여러분들 그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도 여러분들 어? 내가 틀렸네 이게 아니야 아 그 다음 문제, 조건, 그 다음 조건에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뭔가 약간 함정이 파져있는 거구나 해서 아 그런 거 쉽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갈팡질팡이 아니라 아 이렇게 우회전하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석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들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렇게 문제 딱 읽고 늦게 모는 딱 정답 찍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내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움이 몸에 딱 배리면은 좀 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요게 이제 또 정말 마지막 순간의 힘든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완벽한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인생의 진리,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이쿠, 너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눌러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가 다 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정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쉬운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쉬운 문제 빼도 안 되고요 고난도 문제 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푸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어차피 막 세 개쯤 풀어보잖아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머리가 아파 사람이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꾸준히 계속 쭉 풀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구도자잖아 구도자라는 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쓰여기 때문에 완성도와 디테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풀잖아 그럼 그때 못 풀었거나 틀린 거 이런 건 당연히 체크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100점을 못 풀어야 하지 않고 1등급, 2등급 못 풀어야 해도 모두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는 것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건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 풀다 스스로 알잖아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이제 막혔어 결국 내가 우당탕탕 해결하긴 했는데 막혔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냐? 내가 막 이제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거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까 그 봉준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진짜 변태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모두가 업계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100점! 어쨌든 수능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다? 아, 그런 이제 변태적인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하면서 무의교사 문제를 풀면서 이만큼이라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것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채우고 넘어가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당연히 100점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목표 갖고 있다고 치면은 당장 무슨 수학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은 먼저 앞에 목표부터 이루고 오세요 100점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계속 끝까지 가야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단계별로 딱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질문들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그냥 약간 이제 게임하면서 깨 나가듯이 지나오시면 되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듭니다 날씨는 덥고요 비는 내린다 그랬는데 맨날 안 내려 근데 갑자기 안 내린다 그랬는데 내려 와, 화나죠? 저도 이제 막 운전하면서 출근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이제 막 재수생 친구들은 이렇게 막 자습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아, 막 덥고 막 에어컨이니까 춥고 우리 현역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웬모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스스로 화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9호 있잖아요 오늘도 0차 0차 내일도 0차 0차 그리고 뭐냐 우리 진짜로 수능까지 0차 0차 힘을 내서 우리 정말로 마지막까지는 해서 목표를 이제 이뤄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또 뵙길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